나도 얘기는 해줘야겠네. 허락이 아니라 딱 얘기해줘야겠어. 어, 공연이 왔다. 1시 50분. 어, 좀 어제 좀 많이 피곤하지? 어, 지금 씻었어. 아, 씻었어? 좀 피곤하지, 근데. 그치? 그래, 그럼 오늘 좀 편하게 자, 거기 있으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서 그냥 좀, 오늘은 좀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게 다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대답이 없어. 그치? 뭔 소리야? 당신이 피곤해야 돼. 큰일 말이 없네. 거의 강요하는데. 여보세요? 어, 갑자기 전화를 왜 끊지? 어, 잠깐만. 어, 전화 넘겼어. 어, 전화 넘겼어. 고객님의 전화를... 알았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모든 다른 커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준 거예요. 맞아, 맞아. 저렇게 화가 났다는 표현을 정말 강하게 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바로 뛰어 내려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알았지. 오, 가겠지. 설마. 근데 꼭 안 간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런 상황이면 미리 정해야 돼, 미리. 오늘은 가지 말자. 맞아. 지금 저렇게 내려가고 뭔가 여지를 줬다가 저러는 거는 진짜.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 일찍 들어갈게, 일찍 들어갈게. 처음부터 차라리 술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고 가도 괜찮은 거고. 술자리만 해도 괜찮은 건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었으니까 갈 거예요. 가야 돼.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전화가 끊어졌네? 어. 어, 왜, 왜 끊은 거야? 아니, 아니. 아, 끊어진 거지? 어, 어. 어, 어떻게 지금 오늘 좀 편하게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오빠 원하는 대로 해.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자기 어저께도 저거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 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션이 있잖아. 어? 미션이 있잖아. 혼자 자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아니, 아니, 혼자 자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오늘은 자기가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혼자 나오셨구나. 어, 잠깐만. 나 앞으로 나갈게. 잠깐만. 나 쉴고 있어. 아, 지금 쉴고 있어? 어, 지금 쉴고 있어? 어, 지금 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거 읽고 하려면 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그렇게 자고. 내일 이렇게 하자. 뭘 왜 물어봐, 가야지. 아, 진짜. 가야지. 화났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 들려? 전화가 안 들려, 전화가 안 들려. 뭐, 화난 거 아니지? 괜찮아요. 같이 있을까? 알자. 아, 잠깐만. 알았습니다. 원래 화난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뭐지? 화났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전화를 급하게 끝내. 너무 화끈하기 위해서. 좀 너무 그렇게 했나? 화났지, 뭐 화난 게 아니야. 혼자 방 쓰니까 어때, 내가. 난 너무 좋지. 뭐야? 결국은 이리로 온 거야? 마음이 무거웠죠? 형이 어디 가야죠? 응? 가야죠. 아니. 화났죠? 아니야, 아니야. 화난 건 아닌 것 같고. 목소리가 떨려. 똑같은 마음이죠. 아니, 이렇게 불편하게 술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까지 해서. 나 사랑해, 오늘 하고 내일 술 마시겠다. 의자 땡기 한 잔잖아. 제가 안 가겠다는 의자에 이렇게 딱 땡기 한 잔 거야. 간을 내면 다 독수공방에 넣으니까.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